전화중 진영이 거의 그 MR을 씹어먹었죠? 그쵸 다들 엄청 늘고 다들 너무 좋아졌는데 진영이 눈에 띄게 많이 늘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번 앨범 너무 할 때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곡은 잘 소화할 사람은 진영이 제일인 것 같아요 저희 노래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메인보컬 자리를 넘겨줘도 될 것 같아요 락커가 너롭다 저거 어떻게 진성으로 와요? 락커가 너롭다 와 형 진짜 잘한다 진영 가성이 야들야들해가지고 아주 그냥 듣기가 간드러져요 진영이 음영대가 높아 진영 문만 들어보는데 진영이 거의 제이돈가요 저는 이제 형이 보컬을 들었을 때 생각하는 단어는 소년 같아요 소년 소년이요? 네 청년? 청년? 나이 좀 먹었고 청년 오케이 진영씨가 팀 내에서는 그래도 난맥대가 굉장히 높은 아유 무슨 소리 다 요새 거기서 거기죠 아니에요 진영씨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서 날 살려죠 왜 맘에 들었어? 형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 사실은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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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 재회 연옥 하여 하여 가사랑 대기한 작품인가요? 가사랑 대기한 작품인가요? 남중이는 거의 다 열었고 가사랑 더 이상 열었고 남중이가 좀 더 좋아졌어요 좋아했죠? 좋은데? 너무 좋은데요? 괜찮아요 좋아 죽네요. 멤버들 아주 좋아 죽고 있어요. 자, 어비스 한 번 들어볼까요. 어비스 갑니다. 어비스, 잠시만요. 어디 불러야 되지? 도입부가 저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형님 진짜 너무 좋겠는데? 이렇게 형, 형 오늘 파랑이 올라갔네. 진영 노래. 진영 노래. 아, 지금 높아. 형, 이거 너무 높아. 슈퍼 참치, 고춧가레. M is for mo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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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gar. moon, 진, moon. W. W is for worldwide handsome. 심지어. 내 소비를 만들게. 내 곁에 있어 줄게. 내 빛이 되어줄게. All for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